안녕하세요 세정용 스티비 키아큐아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플레이의 톰 캠페인의 일환으로 무료게임 10종 제공해주는 소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그중에 나름 꽤나 재밌어 보이는 엔터더건던 한번 플레이해볼라고 해요 게임이 상당히 어렵다니까 제가 할 수 있을지 시작부터 걱정되는데요 그래도 해봐야겠죠?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가봅시다 레츠 기릿! 어허 시접부터 음악이 꽤나 스펙타클한데요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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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해병 파일럿 죄수 아우 죄수 죄수 느낌 좋죠? 저 죄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틈 팡팡 팡팡 어! 길을 막았어 거기 서게 내려가기 전에 자신이 마누엘이라고? 그런건 얼간이들한테나 필요하지 좋아 가보자 어허 뭐야 뭐야 지금은 못쓰나보네요 가봅시다 뭐야 뭐야 일로와 죽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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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사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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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아이템 먹고 이거 뭐야 저 사실 이 게임 아예 체험해보는 거라서 어떻게든 전혀 감이 안오니까 그것 좀 이해해주세요 뭐야 이거 샹그리야? 샹그리야? 재작전? 재작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어 안녕? 뭐야 형 싫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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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X2 어 미안해x4 미안 мои 어 medals 나 진짜 못된 녀석이야 내 가게에 총질러다니 운빨에 믿지 말라고? 싫어 임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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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져 피어져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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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악! 안 건들게요 미안해요 음... 일단 가게 아저씨는 건들지 않는 걸로 합시다 뭐야 빠른제 시작 빠른제 시작하죠 가게 주인과 화해를 하고 가게 주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할게요 뭐야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아! 아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너무 귀찮아 뭐야 으아아아아악! 야 이거 어떻게끼해! 야 진짜 시작이 미자 시작했잖아 야 야 야 이거 어떻게끼해 미자 시작했는데 제 실력이 별로가 아니고 죄수가 별로인걸로 역시 해병이지 해병 가자 해병 난 널 믿겠다 이거 뭐야 빨리 걸어 아이씨! 튜토리얼이 있었네 아 뭐야 아 저 앞으로 쭉 가야되는거구나 저기문이 아직 남아있었죠 아! 보스방인가 보다 보스방이다 튜토리얼 보스방이다 드디어 튜토리얼 보스방이니까 이 보스를 잡고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이제 그 실력을 뽐내면 되는거죠 바로 해봐야죠 용서없이 그냥 레스키를 바 어 뭐야 너야? 1대1 오케이 일단 덤벼봐 어 어 살짝 뒤로가서 야 야 살짝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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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로와 어허허허 패턴파악 됐죠 패턴파악 됐죠 패턴파악 됐죠 패턴파악 됐죠 살짝피하고 야야야 두번쓰는거 반칙이죠 하지만 하지만 괜찮죠 bonop 재작년하고 따닥타닥다닥 따닥타닥다닥 다닥타닥 갑자기 stretch 살짝스키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컨트롤 실력을 뽐낼때가 왔죠 리드로드의 성체 방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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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은폐 은폐 이거 안맞죠 은폐 은폐 으아 으아 잠깐만 굴렀는데 으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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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미안해 형 미안해 아 저 왔다 어 보스방인가 딱 피하고 딱 피하고 잠깐만 이쪽으로 한번 가보고 어 너무 어 여기 보스방인데 여기 보스방인데 지금 바로 복수 한번 잡으러 가볼까요 잠깐만 근데 밑에 물음표가 떠있으면 저거 항상 궁금하니까 저건 보고 가야죠 그러면 물음표 항상 보고 자 봅시다 봅시다 살짝 피하고 살짝 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살짝 피하고 살짝 피하고 야야 미안해 나 피가 많이 없는데 잠깐만요 괜히 왔나 잠깐만 야 후회네 괜히 왔나봐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아 괜히 왔나보다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미안해 미안해 여러분들 나 요런 빌리지 말아줘 아이고 이거 손이 잘 안움직여요 손이 같이 안움직여요 이러면 어떡하죠 이거 손가락이 손가락이 안움직여요 손가락이 같이 안움직여죠 어 내가 아 잠깐만요 아 아 미안해 잠시만요 깬 거야 아 깼나보다 아.. 잠깐만 여기도 가야되나? 아! 무서워 어! 아야! 아! 설마! 설마 처음부터 시작하는거 아니겠지? 설마? 어.. 설마.. 설마 처음부터는 아니겠지? 빠른지 시작했네 뭐야 이거 이거 뭐 깬거야 뭐야 어? 뭐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거야 오케이 이건 안봐준다 아 이제 부스전이다 아 근데 피가 너무 없는데 피가 없지만 한번 가보죠 뭐야 까마귀네요 까마귀 어? 까마귀 둥진였구나 이게 까마귀 Grind 어? 오오 뭐야.. 근육몸 rozm 뭔데 뭔데 뭐야.. 갈매귀관총 어쩌면 나는 자동조즈는 있지 샷피하고 pobl mia 자동쇼남 샷피하고 sow 그 까마귀가 중지인데 까마귀가 엄청 오 뭐야 근육무 뭐야 갈매기관총 오오오오오오오 무서워 하지만 나는 자동조준 있지 다 피하고 야야야 가까이서 좀 가까이서 놔 피하고 시 monsieur 감상 이때가 기회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아 젠장아 고.. 진 caracter아어아어어 오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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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키 진짜 다른건 필요없어 오키 이런식으로 보 Tara 가면 되는거고 오케이 갑시다 아 바로 보스전 오케이 피 만땅이니까 보스전 바로 갑니다 이번에 이번에 갈매기왕? 또다시 갈매기왕인가요? 아닌데? 이번에 갈매기왕이 아닌데요 얘는 뭐죠? 총탄킹 남부로 된 왕자에 앉아 총탄킹 총탄킹과의 이거 바로 피하고 바로 피하고 이거 바로 피하고 바로 피하고 딱딱 딱딱 어 한 대 맞았어 야 피 왜 이렇게 쥐꼬리만큼 날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넌 뭐야 너무 빨리 가 아직까지 한 대 밖에 안 맞았어요 지금 아직까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우 총탄킹과 너무 무섭다 어 뭐야 뭐야 야이씨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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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피 깨어난지 피깨아 피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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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압하구 필요해서 가장 행복한 cheat 피깨있어 피깨 있어 피깨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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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깨있어었A하하하 Ade ath 아 땀나 피 먹고 뭐야 이거 아이템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그냥 보스 1까지만 잡아보고 어떤 게임인지 만만 보려고 했는데 보스 1까지 잡다가 제가 잡힐 뻔했어요 아 너무 어렵네 너무 어렵긴 한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진짜 추천드리니까 한번씩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갖고 올게요 뾰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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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빠이